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에서 나오는 코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나오는 코드는 B-7 코드 6번줄에 7번 플랫을 근음으로 하는 이런 폼을 잡고 있습니다. 원래는 B-7은 이런 폼이지만 약식으로 6,4,3,2에 대한 스트링 번호만 소리만 내어줬습니다. 다음으로는 B-7을 로우 포지션에서 이런 식으로도 찾는 운즈가 나옵니다. 다음으로는 C-7 여기서 두 칸 앞으로 간 이런 폼이 나옵니다. 다음으로는 F-7 여기서는 6번줄에 2번 플랫을 근음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데 코드 연주 중에는 어떤 꾸미음으로 새끼손가락으로 2번줄에 5번 플랫에 해당되는 음을 더해 주기도 했습니다. 다음으로는 A-7 코드 로우 포지션에서 잡는 코드폼입니다. 또 A-7 코드 다음으로는 하이 포지션 속에서 6번줄에 5번 플랫을 근음으로 하는 A-7 코드폼을 이렇게 잡기도 했습니다. 다음으로는 E9-4 코드 이때 주의하실 점은 5번줄에 7번 플랫에 해당되는 근음을 잡아주시고 운지 자체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정코드가 B-7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계손가락만 내려주시면 E9-4가 완성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E7 코드 다음으로는 로우 포지션에서 E7을 이렇게도 잡기도 했습니다. 이상으로 코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